아까 불갑다네, 나와. 네, 나오다가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네, 다시 앉아야죠. 이렇게 하시고, 입으로 막아버리고요. 햇빛도 안 쪄고, 움직이고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카메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아까 체온 추천돼가 하나 있어요. 왔어요. 네, 저희 입장 확인 도와드릴게요. 입장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확인되셨습니다. 선생님께 입장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 입장 부탁드립니다. 무엇입 trenolare는 구 beschäft구요? 숙소에 더 draw this place of exposure. nicerχ 선생님께 입장 부탁드립니다. sinceểulais 선생님께 몇번을 анд лож organism dirig라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쪽이 날 이쪽이 날 이쪽이 날 기존 날은 강철인데 동해맞으면 깨지니까 안전날 스테이 됐습니다 주물철이란 거예요 깨지지 말라고 동해맞으면 이게 알아서 사야 될 때 그 다음에 날이 무뎌지면 돌려서 다섯 구라인다 갈아주시면 되고 북산 찾으시죠 요것만 북산이고요 지금 하시면 날 한 세트 여기 또 있어요 두 세트거든요 6만원짜리 무조건 3만원 가격이 엄청 사요 웬만한 이런 아카시아 나무 개나무 다 나가요 일회 능률은 일반 팔랄이 한 4배나 빨라요 요건 못 팔개에요 정부에서 이쪽에다 팔을 껴갖고 태우게 돼요 우리집에 요초기잖아요 요초기에요 그대로 넣고 잠그시기 전에 이거 와셔를 넣고 이걸 잠그면 일자날은 다잘잘잘거리죠 이거는 진동이나 떨림이 아예 없어요 하루종일 하셔도 팔이 안 아파 그리고 이건 들고 하는게 아니고 돌이에요 바닥에 땅바닥에 넣고 이거 문지르는 거예요 들고 하는거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누가 들고 와요 세상이 어떻게 근데 얼마라고요 요 한 세트 두 세트 이렇게 다해서 지금 3만원이에요 6만원짜리 3만원 3만원? 요약해 강조해서 직접 만들어 온거에요 이거 북산입니다 세계특구가 되는거에요 3만원 요 한개에 날이 두 세트잖아요 아 그래 날이 되잖아요 날이 많아지게 하나 더 준다고 말이지 아니 요렇게 쉽게 아 그래 하나 주이세요 사도 되죠 네 이거 사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정도로 능률이 좋아요 좋을거 같은데 동물은 고장나는게 아니에요 선생님 devoted 날이 없으세요 동물은 고장나는거에요 물을 소화하고 동물은 고장나는게 아니에요 하루도 뭐 어떤 게 있어 단어를 열어야지 hect하니 고춧가루 오늘 날씨를 딱 봐야 돼 아니야, 나 딱 좋네 나 딱 좋아, 나 춥자 17동 날씨가 됐어 이야, 대박 아, 이거 깐단나무로 눈에 둘라 예쁜 데가 올라가고 여기 뭐다요? 면세우 네? 면세우다 기름통 기름통 흐물질이 안되고 필터로 해가지고 아니요, 이 자체가 일반 기름통같은게 우리 생략같은게 필요됐습니다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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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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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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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세요? 이거 얼마나? 네 쿠키로 파싱만 예? 온붕이구만 고춧가루 잘 줄로 코팅하는 겁니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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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화는 얼마다? 장화요? 장화 이건 만삭이요 방화는 만육천원 만육천원이요? 네 국산이에요 네 구석 소원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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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지 고춧가루 고추 공포 고춧가루 고춧가루 안녕하세요. 이거 650만원이에요. 아 650만원? 네. 농업경영실에 있으시면 염세율로 구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건 얼마다? 이거 650만원이에요. 아 650만원? 농업경영실에 있으시면 염세율로 구매가 있어요. 영세율이요? 구갈대 없이? 혹시 어느 지역에서 오셨어요? 아 나주 나주세요? 나주면 지금 보조사업 진행하고 있어요. 아 이거를? 네. 그래서 신청하시고 선정되시면 370만원 지원받아요. 보조사업을 하는거에요? 네. 그럼 어떻게 신청한다? 그 나주 어느 면이세요? 남평. 남평. 남평에서 많이 오셨구나. 네. 남평읍사무소에다가 신청하시는데 네. 아 다들 많이 하셨니깐. 남평은 plan이 일고